쌍든 나의 하늘에 진짜 왜 자꾸 저렇게 웃어 나 죽일라 너 나 좋아하니? 그래서 뭐 바뀌나? 난 이미 끊었는데 21kg? 뭐야 같이 달리자면서요 이 자식아 같이 나가자고 했어요 아주 보기 좋았어요 요렇게 누나니 너무 귀여워 나 보고 싶어 하고 있었어요? 손잡을래요? 근데 왜 나랑 자꾸 이런 대화해요? 뭐야 하지마요 진짜 친한 것 같으니까 이게 뭐예요? 그림 좀 그려봐 학생 아주 기상천외한 갑질을 하시네 뭐 어디서 수업 들으세요? 네? 타고났나 봐 그림 말고 그림 그리는 걸 좀 봐야겠어서 사라지지 마요 안 사라질게요 계속 남아있을게요